선생님이 열심히 한다고 엄청 칭찬하시던데 학생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질문을 한 번 보면 웨이트 값 주는 거 어휘되지만 인구 포인트를 어떻게 찍으면 되는 건지 파이썬 스크립팅이 필요한 건지 일단 그거 한 번 제가 보면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파일을 넣었네요 지금 준 example 같은 경우는 따로 파이썬 스크립팅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리졸브 해 놨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네트워크 어나이시 방식은 사실은 다 웨이트 1씩 들어간 거 있어요 사실은 사실 1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파일을 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 1보다 크면 되죠 1보다 적은 숫자로 웨이트 쓸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인덱스가 나오고 인덱스를 제가 파이썬 컴포넌트를 파이썬 컴포넌트 만들어놨잖아요 그쵸? 인덱스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걸로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웨이트 값이 나온다 웨이트 값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대신에 지금 여기에 있는 포인트 188개의 순서가 여기 188개의 순서랑 같아요 두 개가 그건 파이썬으로 조정하는 건가요? 뭐 순서가 같게 만드는 거요? 네 매칭되게 하는 저 그거는 이제 뭐 리스트를 제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건 그때까지 만들어진 건 없어요 어쨌든 아이디어는 그러하다 왜냐면은 첫 번째 포인트가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웨이트 들어가고 그 순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해결이 됐나요? 그 질문은? 네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실제 주택 포인트랑 위치가 다른데 그쵸?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보자고 네트워크 어너지스를 한번 곰곰이 한번 돌이켜 보자고 우선은 지금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로 우리가 어떤 현실을 모델링을 한다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모델링을 완벽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주어진 환경에서 일단 하는 건데 우리가 네트워크를 죄송합니다 네트워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그냥 이걸로 할까요? 되나? 여기 보면 여기다 그냥 바로 하죠 네트워크를 만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에 스트릿을 썼잖아요 그쵸? 스트릿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실 집들이 이렇게 있겠죠? 집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작동이 되냐면 집에 센트로이드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얘네들은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아 갖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가까우면 이쪽에 달라붙고 이쪽에 가까우면 이쪽에 달라붙고 여기 노드가 있다고 칭단이 이해되시죠? 네네 이게 기본적인 우리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무슨 포인트가 있든 간에 어쨌든 여기에 다 붙여놓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노드로 그게 싫다 하면은 따로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자 아 아 이해되셨죠? 네네 네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서울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여기 한강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얘를 나눴잖아 그리디로 네 100미터 밟이 100미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리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딘가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딘가 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던가는 이 가운데 센트럴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아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되게 마이크로한 디테일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얼반 컨텍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도시가 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얘가 가장 가까운 노드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를 갖다 달라붙는 거야 그리고 얘가 그 웨잇을 갖고 포함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이해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네 아니면 이거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기는 되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데 데이터를 다룰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어쨌든 여기 노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프 노드가 있고 하니까 얘네들은 다 이쪽에 가까운 쪽에 최대한 다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인니스 값을 다시 정해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지에 그 인덱스 값을 보면서 저희가 입구는 여기로 하고 말 그대로 비트인니스 값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 안에 네트워크를 조금 다시 조직한다 했을 때 만약 저희가 드로잉을 해서 예를 들어 조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트 내에 뭐 메싱이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갔 건데 그 메스를 전체 도시에서 NNA 돌렸던 것처럼 그 내부에서도 돌리고 싶은데 그럼 그 길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메싱을 하지 마세요 우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우리가 여기 이만한 땅이 있어 여기 이렇게 우리 설계 스튜디오 할 거야 여기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고 여기는 뭐 왕복 8차선 도로가 있고 여기는 뒤에 산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사이트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게 되게 큰 사이트라고 보자고 엄청 큰 사이트라고 보면 우리는 여기서 가장 도로를 깔아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맨하튼처럼 바둑판으로 빡빡빡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무슨 컨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그렇죠 뭐 이런 컨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연결한다던가 그러면 대충 여기서부터 우리 계속 커넥션을 만들어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것도 생겨 필요할 것이고 여기 길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로를 내라 길을 너무 메싱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서큘레이션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큘레이션 네 아니 이런 서큘레이션을 만들었으면 그럼 그냥 이걸 진짜 라이노상에서 라인이든 폴리라인이든 그냥 커브 형태로 딱 그려주고 NNA 툴을 돌려주면 되는 그렇죠 커브는 안되고 무조건 폴리라인이나 라인이어야 돼요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example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재현 선생님이 올려놓은 example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것도 메타포어 하는 건데 네 네 자 이것도 보면은 건물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 위에 메싱을 덮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물론 메싱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딱 어느 정도 이렇게 제약이 많이 있어서 우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아이디어예요 오재현 선생님이 다른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네네 어쨌든 이게 이걸 사이트를 장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특주를 그리듯이 도시에 여기 어디 있냐 이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여기 방이 다 하나씩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서 예를 들면 여기가 방이고 방이고 해서 복도가 이렇게 여기 문이 여기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는 거죠 어디 있어 펜이 여기 있구나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엘리베이터가 들어올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코어가 이렇게 있고 엘리베이터랑 코아랑 붙어있다고 보자고요 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지금 여기로 다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도 하나의 방으로 보고 여기서 뭐 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가 굉장히 방이 되는 거죠 물론 방 안에 서큘레이션도 만들어도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여기가 내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툭 잘라가지고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런 길들을 만들어 주는 거야 친구가 매싱했던 것처럼 스케쳐 매싱했던 것처럼 이 박스가 하나 있다고 친다면 여기 안에도 뭐 이런 네트워크가 들어갈 수 있겠죠 크게 따라서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원인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마치 뭐 이렇게 비행장 뭐 비행장이 된다 공항 가면 이렇게 주셔서 기다리잖아요 이걸 하나의 박스를 보고 여기 들어가서 주문하고 걸어 나오면서 여기서 픽업하고 나가는 거 예를 들면 여기도 라인만 그리면 되죠 라인만 바깥에 마지막에 매싱은 그냥 얹히면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네 네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예외가 있을 텐데 약간 어떻게 보면 서큘레이션 디자인 하신다고 봅니다 서큘레이션 여기도 보면 지금 2층이죠 3층까지 서큘레이션을 디자인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파스를 나중에 파스를 인캡 커버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커버에 그러니까 뭐야 공률이 있는 벽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나중 이야기이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6핏이랑 파스니까 1A로 만약에 2A로 했을 경우는 좀 더 넓어야겠지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제 생각에 파스를 좀 디자인 해보면 네 띄우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좀 맥센스 하나요 좀? 네네 전 다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우리 유니건 혹시 그 수락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다른 컴퓨터로 들어오려고 네네 했어요 유니건 친구는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저 그 교수님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시스템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한 방향이 좀 맞는지 혹시 받을 수 있는지 해서 혹시 공유 한 번만 할 수 있을까요? 네 밑에 걸로 줘도 되나? 지금 카메라 꺼지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유니건이 두 명인데 네 어 지금 소리나는 오케이 소리 안나는 소리 안나는 친구한테 준비할 것 같아요 오케이 소리 안나는 친구한테 네 네 네 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신 말이 이면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비트윈 값이 높고 한쪽이 낮으면 뭐 입구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비트윈 그 NNA 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룰을 만들라고 하신 건지가 궁금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의 이해는 뭐냐면 그냥 일단은 우리가 자 이것도 제가 일단은 어떤 우리가 컨텍스트가 이렇게 있어 그쵸? 사각형이 나오겠죠? 대부분 그러면은 지금 얘가 여기 놓일 수도 있고 저기 놓일 수도 있고 여기 뭐 되게 다양한 컨텍스트에 놓이잖아요 네 네 한 가지 확신한 건 있어 어쨌든 이 면들은 어떤 면은 뭐 막혀 있고 어떤 면은 도로에 노출되어 있을 거라고요 네네네 세 개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개가 다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확실한 건 여기에 우리 각각의 그 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값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다 크라우디 하냐 어디가 컨텍스트가 높냐 20대의 할아버지들 아니 20대의 할아버지들 20대의 젊은 친구들은 어느 쪽으로 많이 이 툴에 의하면 이 컨디션이 분석이 되냐 60대 이 사이트에서 60대 파퓰레이션이 어느 쪽으로 좀 더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냐 네네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사이트를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중요한 게 전략이 나오는 거죠 어디가 번잡하다? 덜 번잡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네네 어디가 센츄얼티가 더 높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각각의 지표들이 얘기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복잡한 부분들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를 해 가지고 날 보낼 수도 있겠죠 덜 복잡한 곳에 아니면 오히려 오히려 복잡하지 않은 곳에 오프닝을 넣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리로 몰릴 거 아니에요 아아 입구를 둬서 네 그러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평소 때 이리로 갔는데 어차피 이걸 못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뒤토에서 올 거 아니에요 이리로 이렇게 아아 오히려 이쪽에다 복잡하지 않은 공간에 입구를 내므로써 마치 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댐 댐 오히려 얘네들한테 오프닝을 내주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이쪽으로 플로우가 생기겠죠 네네 길이를 봐야겠지 만약에 정말 짧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웨이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그렇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자 동선만 고려하는데 뭐 이게 예를 들면 컴플렉스 센터 같은 거 만들게 되면 뭐 여기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시설 같은 거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 사용하는 인콜리에 대한 서이큘레이션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를 근데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거는 최소한이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면은 정말 컴팩트한 공간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말 컴팩트한 공간이야 이 공간이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가면 어쨌든 이 사이트가 캐릭터라이즈가 됐어 센트럴티가 이러하고 비튜니스가 이러하고 스트리니스가 이러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오프닝을 낼 거고 어떻게 뭐 아울렛을 낼 거다라는 게 전략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정말 심플한 그 전략으로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다음에 그냥 직전에서 통과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상점 같은 게 있거나 그래서 무조건 원웨이로 이렇게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온다던가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 이런 이런 좀 서큘레이션을 지금 네트워크를 좀 연구를 해보라는 거죠 네 아니면은 네트워크 중에서 뭐 트리 네트워크 같은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여기 사이트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런 공간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 어쨌든 다 원웨이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무조건 돌아서 이렇게 나온다던가 무조건 예를 들면 근데 사실 이게 우정현 선생님이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해했던 건 어쨌든 네트워크를 디자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건물이라고 봐요 빌딩 큰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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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태해난도나 광화문 이런 데 보면 빌딩 엄청 되게 많잖아요 차가 한 번에 확 쏟아졌다 생각해봐 걔네들 어떻게 우리가 잘 정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인풋은 하나야 들어온 엔트런스는 하나야 근데 밖으로 나가는 데는 여러 개야 여러 개라고도 또 이걸 잘 봐줘야겠죠 왜냐면 바깥에 사람들이 더 클라우디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아니면 뭐야 아니면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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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간다고 치고 그래서 이쪽으로 다 붙는 거죠 이렇게 여기 공간을 또 쓸 수 있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리로 나가고 띡띡띡 와가지고 이리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레퍼런스 같은 것도 책도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괜찮겠죠 공간이 좀 되게 넓어 넓으면 공간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서 사람들이 한 번에 밀려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축 분산을 시켜놓고 각각의 공간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 들어가서 여기 안에서도 어떤 특별 서큘레이션이 있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나간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면 다 식스피 패킹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길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가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는게 만든다던가 결국은 식스피 다 식스피잖아요 여기서 뭔가를 사고 커피 같은 거 갖고 와서 들고 와가지고 여기 식스피트 연결되어 있는 빌드를 서클로 이렇게 그리면 6m 그죠 식스피트니까 여기들은 이제 각각의 Occupy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뭐 이렇게 돌아나가고 이렇게 돌아나가고 이렇게 돌아나가고 이거 나가는 건 좀 자유롭게 이렇게 둥글둥글한 토폴로지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나간거 그죠 되게 리니어하게 들어오는데 분산을 빠바바박 해주고 각자의 어떤 저기에서 뭔가를 액티비티를 하고 그냥 나와서는 여기 이제 둥글둥글하게 돌아가가지고 각자 뭐 차지하고 그 다음 나가고 혹시나 다시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여기로 다시 인재들 시켜준다는거 이런 식의 어떤 그 플로우가 여기 위에다가 뭐 매싱하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기다 매싱 하나는 되고 아니면 얘네들 하나에 매싱을 씌워도 되잖아요 얘네 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매싱이라기 좀 그렇고 뭐 하수는 뭐 도움으로 씌우고 하수는 뭐 완전히 익스포스 시킨다던가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긴 매싱은 뭐 그냥 하면 되겠죠 매싱은 여러가지 타입으로 대충 만들어 보면 금방 나오겠죠 중요한 거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슬로우들을 컨트롤 할 것인가 사람들이 최대한 안 엉키게 하고 이런 것들 네 제가 이해한게 그니까 그 NNA 툴로 알 수 있는 갓들을 이용해서 동선의 방향이나 입구를 결정하고 그 안에 공지 내부 동선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디자인을 한 후에 그 자의적으로 디자인된 그 동선을 다시 NNA 툴로 그렇게 되죠 오리네이션 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놔서 그 결과값을 한번 봐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도 가능하죠 네 일단은 우리가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다고 친다면 이것도 그냥 제가 그냥 그린 건데 진짜 발전되는게 있겠죠 컴플렉스가 더해질수록 네 그리고 이게 된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뭔가 우리가 일단 우리는 지금 투웨이로 다 되긴 되지만 양쪽으로 어쨌든 뭔가를 여기 안에서도 뭔가 센츄얼라이트가 분석이 되고 오히려 이거를 디센츄얼라이즈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분석을 해갖고 다시 네트워크를 트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그걸 돌려보고 또 이터웨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이런 분기가 쳐졌고 이런 분기가 쳐졌다 왜냐하면 두 개가 화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진화하는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도 괜찮고 저는 아이디어만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네네 전 도움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맞추세요 오케이 그러면 또 질문 있으세요 더? 저는 다 해결됐어요 네 저도 그리고 하다가 뭐 비주얼라이즈에이션 이런 거 우리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기에 궁금한 부분도 있으면 회사 업무가 끝나면 회사 업무가 끝나면 좀 시간이 나니까 그때 같이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는데 언제든지 일단은 피드백 필요하시면 틀래그 남겨주시면 전화 우선생님이 받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내일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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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